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볼트! 빈칸을 끝까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볼트를 76시리즈부터 해가지고 그냥 일반 민자 시리즈까지 요거를 하면서 전부 다 하게 되는 거죠. 볼트가 76컴프가 들어간 모델이 176, 276, 476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볼트 2를 했고 지금 1까지 하니까 이제 빈칸을 다 채운 건데 이 1이 볼트 시리즈 중에 제일 저렴하고 제일 구수가 적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엔트리급으로 시작할 때 추천드릴 만한 모델인데 기타 좀 치시고 다른 악기가 있으신 분들은 읽으면 부족해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마이크만 가지고 노래로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컴퓨터 내에서만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걸로 시작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으나 일단 기타를 치신다. 그러면 2구 1렉을 치신다. 4구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 볼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운드 기준을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사운드 똑같아요. 똑같지만 그냥 실제로 1구짜리 보여드리고 외관도 살펴보고 할 겸 저희가 다 따로 리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그냥 민자를 볼트2를 했을 때 76 컴프가 없는 건 좀 아쉽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프리앰프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프리앰프에서 어떤 빈티지한 성향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 UA610 진공감 프리앰프 사운드 그런 부분에다가 76 컴프까지 탐이 나시는 분들은 76 시리즈로 가시면 되겠고 비용을 좀 절감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볼트 그런 좋은 사운드를 약간 맛만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1이나 2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 볼트를 하면서 제일 메리트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유니버셜 오디오가 사실 엔트리급의 인터베이스가 딱히 없었어요. 맞아요. 유니버셜 오디오 하면은 어쨌든 그래도 약간 한 100만 원은 넘겨야 좀 괜찮은 걸 가져간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 브랜드였는데 그 UAE의 인터페이스를 10만 원대에 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뭐 76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서 30만 원대부터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완전히 엔트리급 가격은 아니게 되는데 근데 그 76 컴프 자체가 사운드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도 엔트리급에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모델이라 생각이 들고요. 176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 그 나무 패널 그 우드 패널 자체가 인테리어적으로 디자인적으로 워낙 괜찮은 포인트가 돼서 은총 씨는 이번에 그 간이 작업실을 할 때 저는 미니 퓨즈로 정했고 은총 씨는 아마 276 그렇죠. 볼트로 왠지 갈 것 같다라는 그냥 그 필연적 느낌이 이미 정했네 마음을 정했어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은총 씨는 276을 가져가지 않으실까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지금 뭐 이거 뭐 민자도 귀엽기는 한데 그 나무 패널 있는 거 한번 보면은 자꾸 아른거린다고 맞아요. 너무 예뻐서 다육이도 있어야 되겠고 우리 맨날 요새 기승전 다육인데 맞아요. 그 간이 녹음실 그 간이 작업실의 어떤 완성은 다육이에서 오는 게 아닌가 다육이다. 네 그렇습니다. 노트북 그리고 이제 예쁜 인터페이스 그 옆에 다육이 네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물 한 방울씩 떨어뜨려 그렇습니다. 그 인스타에 올리기 딱 좋은 세팅으로 다육이 꼭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다육이를 갖다 놨을 때 가장 잘 어울릴 만한 게 이제 그 276의 나무 패널 그 느낌이 아주 그 식물과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너무 막 그 나무 느낌 하나도 없이 약간 메탈스러운 것들만 해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화분 올려놓으면 약간 어색할 수 있어요. 겉돌 수 있어. 그러면은 거기에는 뭐 딴 건 아야 돼. 뭐 뭐냐면은 그 왜 요즘에 키키어 같은 거 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뭐 그런데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왜 공중에 뜨는 아이언맨 뭔지 알죠? 알아 알아 지 혼자 막 돌아가면 그런 거 나야 돼. 근데 이제 276, 176 이런 76CG로 갔다 그러면 이제 식물이 딱 다육이가 들어가야 돼요. 아니 요새 왜 말만 하면 인터페이스 리얼 들어가고 다육이를 결론이나 볼트 원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네요. 네. 네. 자 뭐 여기 본 김에 여기 본 김에 외관 바로 보고 올게요. 지금. 네. 볼트 원입니다. 볼트 원 아주 작고 깔끔하고 단초래요. 이쪽에 멀티 인풋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빈티지 눌러주시면 바로 그 빈티지 프리앰프 그죠.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인스트루먼트 전환 버튼 48V 팬텀 파워 다이렉트 모니터 모니터 볼륨 헤드폰 볼륨과 단자가 있습니다. 윗면에 이렇게 깔끔하게 옆면에도 경사가 뜬 거고요. 아랫면에는 패킹 후면부에는 이렇게 캔시 털락 파워 온오프 그리고 아답터 단자 USB 케이블 단자 미디 인아웃 그리고 여기 모니터가 두 개가 단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쉬어요. 자 외관 살펴보고 왔습니다. 바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24비트에 192kHz 그리고 원인 투아웃 이게 나와 있고요. 빈티지 마이크 프리앰프 나와 있죠. 그리고 네. 요런 플러그인들 다양하게 제공이 되고요. 스튜디오급 헤드폰 앰프 그리고 USB 버스 파워 요거 아주 요긴하죠. 48V 팬텀 파워 지원이 당연히 되고요. 다이렉트 모니터 되고요. 그리고 세련되고 견고한 구조 원인 원압 미디 연결 가능하고요. USB-C USB-A 케이블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최고의 오디오 품질로 녹음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UA610 진공감 프리앰프 사운드 자 이진 이지아웃 그리고 아이패드 아이폰지원 얘기 나와 있고요.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제공이 됩니다. 많이 줘요. 네. 요런 것들 여러분들도 필요하신 분들은 진짜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요새 그런 꿀템들을 인터페이스 하면 많이 주니까 그거를 프로그램을 지금 구매하실 계획이 있다면 그거를 끼워서 주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맞아요. 큐베이스 비싸잖아요. 프로로 사면 70만원 80만원 이렇게 하는데 큐베이스를 그렇게까지 본격적으로 할 상황이 아니면 트랙도 많이 안 난다고 이럴 거면 인터페이스 사면 큐베이스 끼워주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큐베이스 엘리버전 엘러먼트 이런 거 끼워주는 데가 있는데 지금도 여기 보면 이런 거 다 끼워주잖아요. 에이블톤 라이브 이런 걸 끼워주는 라이트 버전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프로그램을 구매하실 일이 있을 때 그거 대신에 인터페이스를 사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시작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열 트랙 이상을 쓸 일이 거의 없어요. 보통 이제 뭐 킥스샤버트 한 여섯 트랙 정도? 왜냐하면 노래를 부르면서 좀 쌓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포리듬 그리고 사실은 진짜 비기너일 경우는 드럼 조금 찍어보다가 피아노 베이스 보컬 한 트랙 진짜 네더 스트랙 끝낼 수도 있는 스케치 정도 아니면 뭐 이런 거겠죠 사운드 샘플 끌어가다가 당겨서 쓸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 대단하게 트랙을 많이 쓰지 않으니까 라이트 버전도 충분히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어서 요즘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꼼꼼히 잘 챙겨서 살펴보시면 인터페이스를 사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네 이렇게 스펙을 살펴봤는데 계속 보던 스펙이라 이제는 너무 익숙하죠 그냥 가격이 굉장히 아름답다 그렇죠 17만원대 시스템 요구사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럼 바로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거 또 볼트1으로 마지막 녹음 해볼 건데 이번 시험곡은 미리 공지를 드리자면 엔터 샌드맨입니다 네 엔터 샌드맨을 그 옛날에 유튜브에 올라와서 진짜 충격받았던 영상 그렇죠 약간 팝재즈 제가 2008년도쯤에 아마 봤던 기억이 있어요 진짜 배를 잡고 진짜 오래졌어요 기억이 납니다 그걸 또 엄청 퍼포먼스 열심히 한 라이브 영상에다가 붙여놔가지고 막 기타 이렇게 치고 있는데 막 나이 나이 막 갑자기 오늘 은총씨가 그거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엔터 샌드맨을 가사를 보고 불러봤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엔터 샌드맨 그렇게 익숙한 노래인데 이렇게만 불렀던 맞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충격적인 엔터 샌드맨 편곡 버전으로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손비시현의 양상현입니다 레코딩 타임스